김정민 선생님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돼있어. 그치? 가볼게요.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is a great way to ensure that they won't happen. 이라고 돼있어. 자,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이거 사실 5형식이거든요. 좋은 생각들이 떠다니게끔 유지하는 것은 어디를 떠다녀? 네 머릿속을 떠다니게끔 그냥 부유하도록, 그치? 부유하도록 놔두는 것은 is a great way, 좋은 방식이다. 뭐 하려는? 보장하는 좋은 방식이야. 그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야. 라고 나와있어. 이거 비꼬는 거죠. 야, 좋은 생각이 너 갖고 있어? 그럼 그 좋은 생각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알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야. 라는 얘기에요. 지금 비꼬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Take a tip from writers. 자, 뭐해라? 작가들로부터 팁을 얻어라. 어떤 작가들이야? 후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라이터를 꾸며주는 거네. 어떤 작가들이에요? 아는 작가들이야? 뭐를 알아? The only good ideas. 오직 좋은 생각. 어떤 좋은 생각? Come to life. Come to life이라는 것은 얘들아. Realize의 뜻이야. 현실화되다. 현실화된 좋은 생각들. 한마디로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진짜로 현실화된 좋은 생각들이 All the ones. 뭐다? 좋은 생각들이다. 어떠한 좋은 생각들이야? 어떤 생각들이다? Get written down. 적혀진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된 좋은 생각들이라는 것을 아는 작가들로부터 팁을 얻어라. 맞습니까? 다시. 작가들로부터 팁을 얻어라. 어떤 작가들이야? 아는 작가들이야. 뭘 알아? 오직 좋은 생각들이라는 것은 현실화된 좋은 생각들은 적힌 생각들이다. 됐어요? 적힌 생각들이다. 한마디로 생각만 하지 말고 뭐해라? 적어라. 그치?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작가들로부터 팁을 얻어라. 라고 되고 있어.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꺼내서. And record everything you would love to do someday. 언젠간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라. Aim to hit 100 dreams. Aim to... 하는 것을 목표로 해라. Hit 100 dreams. 100개의 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라. You will have a reminder. 너는 갖게 될 거다. 자, reminder는 뭐예요? 상기시켜주는 것. 상기시켜주는 자가 되겠죠.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매개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motivator. 뭐예요? 너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that are calling you. 자, get going on. 뭐야? 계속하다. 그러한 것들을. 그치? 그러한 것들은 꿈이겠죠.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에요? 너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너 이거 하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 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motivator나 reminder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of remembering all of them. 너는 또한 burden은 뭐야? 부담, 짐이죠. 부담, 짐. 부담이나 짐을 갖지 않을 것이다. 뭐하는 본격? 뭐해야 되는 부담이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없앨 것이다. 왜? 다 적었잖아. 머릿속에 기억 안 해도 되지, 얘들아. 그치?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네가 너의 꿈들을 글로 적을 때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자, put a into action 하면 행동으로 옮기다. a를 행동으로 옮기다. 너는 그것들을, 너의 꿈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맞습니까? 자, 뭐예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뭐야? 글로 써라. 너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 글로 적어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떤가? 그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